Q. 팁오프를 위해서 명환우일 선수와 DB의 이성욱 선수가 준비했습니다. Q. 지우의 높이를 이용했습니다. Q. 다시 한번 외곽 흔들면서 김도현. Q. 플로터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Q. 이서준. Q. 한번 흔들면서 백샷 들어갑니다. Q. 지금도 최고. Q. 최한렬. Q. 최한렬. 오른손. Q. 지금은 최궁 시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Q. 내각으로 빼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Q. 스텝 밟으면서 백샷 들어갑니다. Q. 앞선 득점과 서점 차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Q. DB 같은 경우에는. Q. 너무 크게 흔들었나요. Q.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Q. 앞쪽으로 패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Q. 최한렬. 피해내면서 최한렬. Q. 지금은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Q. 네. 페이크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Q.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이서준. Q.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Q. 지금처럼 선수들이. Q. 오버 그리고 앞쪽 연결. Q. 됐어요. Q. 이서준. Q. 피해내면서. Q. 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Q. 영리아 플레이어 플레이 안에서. Q. 투지 없이 플레이하는 것보다는요. Q. 완전히. Q. 지금은 최시호 선수가. Q. 이성국 선수를 완전히 놓쳤죠. Q. 그렇죠. Q. 김민기. Q. 빠르게 선택하네요. Q. 깨끗하게 명중. Q. 깨끗하게 명중. Q. 김민기 이어지지 않습니다. Q. 김도현. Q. 빠르게 앞쪽으로. Q. 이서준. Q. 1대 1인데요. Q. 이서준. Q. 자신감 있게. Q. 날아올랐습니다. Q. 완벽한. Q. 이서준. Q. 끝까지 혼자 해보고 있는데요. Q. 어허어. Q. 이서준. Q. 여기서 중요한 투포인. Q. 19대 13. Q. 6점짜로. Q. KCC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Q. 자. Q. 충돌이 있었지만. Q.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그리고. Q. 머리치. Q. 김도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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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inkle 인 piece grabbed me 아 이서준 아 maar 네 손 Eles g 명하누리 이어봤습니다. 명하누리 피하면서 명하누리, 명하누리! 지금은 완벽한 피벗동작으로 수비수를 완전히 보고 블락을 찍어내는 그런 농구 센스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열!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뒤집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서준, 2점 슛! 제가 말씀드린 이서준 선수의 그 본인의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완성형 선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들어갔네요. 그래도 박수를 치면서 이서준. 패스 잘 찔러졌어요. 최시우의 왼손 올려놓습니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던지지 못하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1 대 22. KCC가 DB를 상대로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